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! 초콜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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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찹쌀떡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린다 와,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딱딱 너무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먹으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최고의 성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